자 그럼 지금부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체적인 코드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기 전에 객체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한 사용자가 먼저 되보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된 후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만드는 방법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가 아닐까요? 자 저는 우리 시습 디렉토리에다가 여기에 oop라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음 oop방식과 oop가 아닌 방식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compare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코딩을 해나갈 건데요. 자 우선 이렇게 하고요. 자 제가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저장장치는 파일입니다. 파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다루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 어 우리 수업 이전에 파일에 대한 수업을 아마 했을 건데 그때는 객체지향 방식이 아니라 함수를 이용한 파일을 사용을 했을 겁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과 객체를 이용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통해서 아 객체가 이런 거구나 아 객체로 하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이번 수업은 아주 깔끔하게 목표에 달성한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일단은 php에는 이 파일을 제어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명령들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특정한 파일이 어떠한 특정한 파일이 파일인가 또는 디렉토리인가 또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쓰는 것이 어 is 파일 맞을걸요? 검색해봐야죠. is file 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파일, 이 함수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만약에 파일이 존재한다면 또는 그 파일이 일반적인 형식의 파일이라면 true를 return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is file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는 data.txt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bar dump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compare.php is file이라고 하고 실행해보니까 false가 나옵니다. 왜냐? 파일이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다 제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파일의 이름은 음... 뭘로 할까요? 파일의 이름은 data.txt 라고 하고 엔터 그 다음에 hi hi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리로드를 해보면 이제는 true를 return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겠어요? 예,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실제 존재하니까 이 함수가 true return에서 bar dump는 예, 리턴 값과 데이터 타입이 boolean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is dir 또 있습니다. 예, 어떤 특정한 것이 어떤 특정한 이름이 어... 디렉토리인지 예를 들면 data.txt 라고 해보면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왜냐? data.txt는 함... 저기 디렉토리가 아니니까요. 또는 뭐가 있나요? 음... 파일의 내용을 읽는 것 파일 get contents data.txt bar dump 이렇게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예, hi hi 가 다섯 글자다 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bar dump 또 이건 bar dump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put contents 파일 파일의 이름은 요거고 내용으로는 랜덤한 값을 1부터 1100 사이에 랜덤한 값을 data.txt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로드 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저장된 내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파일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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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저것이 바로 우리가 php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파일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컴퓨터를 제어한다.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 로직을 잘 정리 정돈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 주목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바로 프로시절 프로그래밍 예 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핸들링하는 방법을 살펴봤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객체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